나 미주씨한테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나봐요 어?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li 오늘은 내 남친을 보내주러 왔지. 내가 지금 남친이라고 했니? 강호의 이야기 속에 강호가 그렇게 나 사랑했다던 그 애가 그래서 그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무의식적으로 너를 찾고 좋아하고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 나 도저히 안되겠어. 추워 놓고만 봐. 괜찮여. 넌 그냥 나만 좋아. 네. antibody네 MI3 While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진짜 고마운 사람은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야 살고 싶어 너랑 우리 같이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1,000 years I love you for a thousand more And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I love you for a thousand years 인연이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운명이라는 건 맨 마지막 과정 있어주는 이한테 하는 말이랬어 이미주! 너 내가 세 번 살려줬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싸워도 다시 한번 유치빵스 치사빵스여도 다시 한번 나라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아 아 Temple 아 아나 아나 그 아 으 lyn